미스터트롯 콘서트 비하인드 컷 추가 공개 임영웅, 영탁,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16일 미스터트롯 콘서트 중인 탑육의 비하인드 컷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날 뉴일아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트롯맨들은 인이어를 정돈하며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가운데 이들의 빛나는 미모가 시선을 강탈한다. 사진들과 함께 각각의 트롯맨 게시글에는 이들의 이름을 넣은 재치있는 글들이 게재되어 눈길을 끈다. 먼저 임영웅의 게시물에는 인이어 체크하며 아이컨택도 잊지 않았숭, 영탁은 거울 보며 마음의 준비도 끝내타기 올라왔다. 찬또배기 이찬원은 관객들을 향한 꽃미소 연습도 빼놓을 수 없도, 장민호는 네카로운 눈빛 장착 완료의 짱, 김희재는 무대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까지 완벽히가 적혔으며 막내 정동원은 인이어 정리도 깔끔하게 끝내 동원이라고 적었다. 뽕숭아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개교일의 운동장 뽕포차 오픈 뽕숭아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레전드 임창정과 한여름 밤 남자들의 지난 우정이 느껴지는 한잔포차를 개장한다. 12일 방송대 tv 조선 뽕숭아학당 14회에서는 대한민국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이 출연, 트롯맨 F4를 위해 준비한 낭만, 가득 감성 충만 운동장 뽕포차를 선보인다. 임창정은 출중한 요리솜씨부터 레전드 선배로서의 고민 상담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임창정은 자취생 시절 최악의 음식인 고추장찌개를 자신만의 레시피로 직접 유리해 트롯맨 F4에게 건넸던 상황. 평소 임창정을 롤모델로 언급해온 영탁은 낭만적인 포차 분위기에 취한 채 임창정의 최고 명곡인 소주 한잔을 10창 진한 감성을 더했다. 2,000원 역시 트로트를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창법으로 날 닮은 너를 선보여 임창정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임영웅은 대선배인 임창정에게 무한 질문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평소 특별한 목관리 비법이 있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등 가수로서록 러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여러가지 물음들을 쏟아냈던 것. 임창정은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아졌다는 임영웅의 마음을 다두겨줬고 임창정 표 고민 상담에 임영웅은 물론 현장에 있던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는 가수 선후배들 간의 오간 감동적인 고민 상담 스토리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증을 돋우고 있다. 다오김의 운막 마니아로 알려진 임창정은 후배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특별히 최고 매운 단계 불족발을 직접 공수해왔던 터. 트롯맨 F4가 불족발 먹기 도전에 나선 가운데 특히 임영웅은 저도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며 바로 시식의 돌입. 임창정과 대결에 나섰다. 하지만 임영웅은 불족발을 단 한입 먹자마자 진땀과 눈물 콧물을 쏟더니 급기야 촬영장을 벗어나기에 이르러 웃음을 자아냈다. 한잔 포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갑작스런 장대비가 쏟아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지만 F4와 임창정은 비오는 날의 감성을 즐기며 다같이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불러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선후배 간 아름다운 하모니를 펼쳐냈다. 레전드 임창정과 뜻깊은 시간을 보낸 F4는 임창정은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선배라 극찬했고 임창정은 팬들의 고마움을 절대 잊지 말고 팬들이 주는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지금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조언을 전해 훈훈함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백지연과 잊지 말아요 홍진연과 그대안의 블루 이혜리와 이제 나만 믿어요 김연자와 여러분 등 대한민국 최고 여가수들과의 완벽 듀엣 무대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해온 임영웅은 이날 오마이걸 효정과 여름밤을 달달하게 달굴 듀엣곡 올포유래 열창 또 한 번 백만 조회수 돌파를 기대하게 했다. 또한 F4 멤버들은 낭만 먹객 개그맨 김준현과 닭볶음탕 먹방에 이어 소고기 먹방까지 펼쳐 안방극장의 웃음 포만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감사합니다.